김부각을 만들기 위해 거치는 첫 번째 작업. 효군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찹쌀 안에서 맵살을 골라내고 있어요. 저희가 찹쌀로만 김부각을 만들고 있겠네요. 거기에 맵살이 섞이면 확실히 김부각 핵감이나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맵살도 섞이지 않기 위해서 찹쌀에서 맵살을 고르고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한 줌 정도 나올 때도 있고요. 적게 나올 때는 뭐 한 20톨? 30톨 한가마니에서요. 20톨을 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또 작업을 시작해요. 오직 김부각의 품질을 위한 사망에서 바늘찾기. 저희는 봐도 모르겠어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있어요. 하얀색이라서는 눈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눈도 시력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부분이 잘 되나요? 사장님의 정성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부각 맛의 첫 번째 원천은 바로 가전재료를 넣고 끓인 비법 육수. 거기에 순수 100% 찹쌀까지 더합니다. 이 돌을 1시간 반 동안 잘 섞어서 찹쌀풀을 써주고요. 김부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김. 반들반들한 게 좀 보이시나요? 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구한 최상의 김이랍니다. 쟁반에 만들어진 찹쌀풀을 펼쳐놓고 김에 하나씩 발라주고요. 14시간의 건조 과정을 거치면 완성. 이 마른 김부각은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부각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는 취지로 잘랐는데요. 그게 이제 선님들한테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저희 메인인 한입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부각을 거의 다 이렇게 커팅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량을 일일이 가위로 자르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정성들여 커팅까지 끝낸 김부각은 기름에 튀긴 다음 마지막으로 기름기를 꽉 빼주면 비로소 완성. 설탕이나 당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저염으로 만들어 담백한 맛이 일품. 대박 김부각이라 불릴만 하죠. 또한 튀기기 전 단계인 마른 김부각도 판매한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부각 맛에 반해 가게는 연일 문전성식. 오직 부부의 김부각을 먹기 위해 먼 길도 만나지 않습니다.